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S 경기 북부 소식입니다. 경기 양주시 경기도시공사가 야심차게 추진사업 예정지에 개발 행위 허가를 제한하고 개발 제한구역 해제,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등 본격적인 행정 절차를 추진합니다. 지난해 타당성 조사와 함께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해 2022년 착공을 목표로 개발 제한구역 해제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주시 마전동 1원의 조성 예정인 경기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진행을 위해 이번 개발 행위 허가 제한지역은 관계기관 사전협의 의견을 반영해 기존 지정된 사업구역 39만 천여 제곱미터를 해제하고 변경된 24만 4천여 제곱미터 구역에 새로 지정했습니다.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개발 행위 허가가 제한됩니다. 시 관계자는 산업단지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 제한구역 해제,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등 행정 절차를 발빠르게 추진할 것이라며 경기 양주 테크노밸리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KBCS 박상희였습니다. KBCS 박상희